호승차 사일런트 드래프트 배신 배신만 호다다닥 나오면은 개꿀 아니야? 개도 나올거면 내장해체 집으면 되는데 개도 나오겠죠? 드래프트 3번 기회요? 내장해체 그러면은 내장해체 넣어 이장해체 망했다 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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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 나왔다 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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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차라리 이럴거면은 타격수비 들고 가는게 낫지 일단 상점가서 아니 상점이 아니라 불가서 개도부터 강화를 좀 하고 이쪽으로 합시다 아 어 꼽창 으 으 으 으 으 으 드래프트 3번 기회요. 그거 미션 3번 기회로 치면 안될까요? 안되면 말고. 돈 생겼다. 음... 귀집비가... 꼴 보기 싫긴 한데. 마무리를 지울까? 마무리 지우고 4장이나 쓰자. 곱창댁. 안된말고. 히히. 빅 곱창댁. 천천. 작도 처분. 한탄의 파워카드, 공격카드, 스킬카드를 전부 사용할 경우 현재 지닌 모든 해로운 효과를 제거한다. 알바. 알바. 계도가 첫 봤다죠. 상점 가서 하나 더 지워. 공포 먼저 쓰고 깨워야겠죠. 귀집비도 빼버리고. 아 못 뺨. 대신 빼면 재 깨어난다. 다음 턴. 다음 턴에 깨워서. 내장의 체를. 호다닥 쓰자. 호다닥. 호다닥. 돌리고 대신 돌리고 버리고 먹고 꼬다닥 돌리고 꼬다닥 꼬다닥 야쏘 곱창 내 편안 귀찌삐 버릴까? 베타에 세 카드 나눴어요 팅샤 팅샤님 요요 찌삐 버리는 게 낫겠죠 버릴라니까 또 좀 그러네 다 꺽버리자 되게 무력화도 없는데 와 환상의 내장의 제쇼 예비 아 예비도 괜찮겠는데 나중에 쉽지 않나 예비 예비 나중에 플러스로드 게임 레나님 반갑습니다 예비 무조건 이득은 아니죠 와우 와우 환상의 내장의 제쇼 개또 하나 더 났다 와 대박 환상의 내장의 제쇼 후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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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창 맛집 0코스트 18뎀 세냐 전문성 필요 없겠죠 덱이 없어도 될 만큼 얇고 또 속냐 곱창 곱창 대신 고개 곱창 곱창 드래프트기 때문입니다 3곱창 두 장만 있어도 도니까 딱히 아닌가 매장 혜택하나요 걔도 강화하고 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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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버렸는데 걔가 누가 나와? 의사피 귀세피 많으니까 반피 깎았다 메롱 전략가 뜨면은 끝났죠 뭐 나올란가는 모르겠지만 무슨 형주님 관로감사합니다 끝 반사신경 강화해야 되는 오우 해냈다 우리가 해냄 이제 엘리트 얼마나 뜨냐 그게 중요해 뭐야 반도라 특 아무 효과 없음 현돌? 아 현돌 집어 현돌 별거입니까? 현돌특 별거다진 현돌특 별거다진 음성인식겜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소문은 곱창났지 계도 두장 맨 밑에 박혀있는거 솔직히 조금 무서웠다 한 대 맞을까? 쫄? 가자 설마 붕대가 뜨겠습니까? 아 근데 얘는 조금 그렇다 안 돼 아 복션 여기있어 복사야 얘는 좀 그래 핀 포션 핀 포션 지워주세요 제거 안 돼 옆에 있는거 젠장 큐 소잼 전략가 100% 나오잖아 안 돼 여기서 포션 빠지네 아 제비 돌걸 죄송합니다 쫄보라서 제비 돌걸 반사신경 반사신경마저 강화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프리패스인데 그 전에는 약간 애매하네요 진짜 저거 강화만 되면은 진짜 저거 강화만 되면은 근데 지금도 뭐 편안하게 쓰네 하하 아 근데 지금도 뭐 계도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제 남은 반사신경마저 강화하면은 어디갔니? 됐다 이 놈 치킨 이 놈 치킨 이 놈! 이 놈! 이 놈 치킨 이렇게 이지할 수가 와!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저거 최소값 없어졌다네요 아니 그러니까 생겼다네요 이게 게임인가요님 반갑습니다 타이밍이 묘할때 오셨네요 핑핑이 방할도해 핑핑이 계도 반사신경 너무 편하다 이 편안함 힉 안줘도 되는 것까지 주시네 4장이나 강화할까? 어차피 돌아가는데 준지님 반사신경 전략과 강화할 필요 없잖아요 계도로 돌리는데 4장이나 강화할 필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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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이나 강화할 필요 없죠 4장이나 강화할 필요 없죠 5장이나 강화할 필요 없죠 itives. D샷 나오면 시간 늘어나지 않을까요? 아 스토류러들. 별 필요 없는데. 다 필요 없네, 이거. 으엑, 핑핑이다. 개똥겜. 일단 점수가 목적이니까 물음표를 가야 돼. 그래야 칼날 여왕을 만날 거 아니야. 여기 물음표 4개 있으니까 여기로 가죠. 여기도 4개네. 하나, 둘, 셋, 넷. 아, 여기로 가면 되겠다. 여기 엘리트 잡고. 하나, 둘, 엘리트 하나, 셋, 넷. 엘리트 셋. 쓰트 하나, 셋, 넷. 하나, 둘, 셋. 핑하. 실력으로 붕대 뽑으면 되죠. 귓집비 하나 남겨놓을까? 쓰더지님 반갑습니다. 집중... 집중 넣고 불쾌 찾아볼까? 어랄. 어랄이 왜 나와. 캐틀벨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걸 공포 대신. 딱히 지울 것도 없네. 귓집비 하나 지워놓을까? 상자마다 더 나오겠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 발놀림 나올 수 있으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났다. 사실 큰일 났다. 구라 찼습니다. 이러면은 하이랜더도 해볼만한가? 아래는 저거 땜에 딱 살 것 같죠. 개도가 한 장이면 안 돌아 이게. 개도가 두 장이어도... 아 돌긴 도는데... 빡세죠. 뭐 안 돌 것까진 없지. 개도가 두 장이어도 이게 막히는데 한 장이면은... 안 굴러가죠. 안 굴러가죠. 개도 네 장이면 안 돼요. 전략과 강화해서 다걸 돌려야죠. 핑핑이 잡을 때. 막아 이거 왜 핑핑. 아이 쟤 짜증나. 시간 오래 걸려. 이거 재수 없으면 핸들 막히네. 이거 그냥 때려 잡는게 더 안전하겠네. 이거 베타라서 그래요. 네 이거 잡는 업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몹이 보서버에 안 나와서 업적은 있는데 못 깨는 업적이 있어요. 멜atra. 그 이 몹이 보서버. 아잇. 왜 저 다른 몹 만들어놨어. 아잇. 저거 체력 좀 줄여. 어디서 해버리자고 이거를 미라스 필요 없고 불쾌 언제 주냐 이거 불쾌 없이 가는 아 그리고 결국에 안 나왔네 칼날려 왕 아 종이 히겠구나 핑핑이 높이격은 쉽게 되겠다 위풍 카드 한장 아깝지 않을까요 드릴? 드릴 괜찮지 않겠네 맨들맨들한 돌 대신 지으면 되겠다 드릴 드릴 필요 없긴 한데 그냥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아 이거 넣을까 아 핑핑이 잡을 때 불안한게 이게 반사신경이 지금 두장이라서 쏠리네요 어쨌든 12장 쓰고 나면은 제 턴을 줘야 되는데 아 그래도 이거 있으니까 괜찮겠지 오예 곱창강화 아니 12장 내고 다음 터네로 넘겼는데 반사신경 반사신경 전략가 다 내장의 채 내장의 채 이렇게 잡힐 수 있음 그러면은 소진 근데 신속 포션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의지간히 재수가 없는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 근데 드로우 포션이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로벨 스트레이트 플러쉬 웨어 지금까지 어메이징 첨탑 이 게임하면서 얼마나 못 볼 걸 많이 봤습니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야 제 2페이즈에 가기도서는 잡겠네 제가 짱맞추기 다 맞춘 사람 아닙니까 맨 끝에 하나 못 맞추긴 했는데 알게 뭐야 4장 4장 과연 점프는 아 근데 칼날려왕 저 Laurent 그것 좀 아쉽다 당신은 단검을 준비합니다 칼집 에이 komen 아니 정포 꼴하지 마라 진짜 이 칼날려왕 형 존난겜 설레설레